제가 먼저 수상할까요? 제 19회 하이원 서율 가요대상 본상. 축하드립니다, 샤이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샤이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샤이니는 2008년 승인상 수상에 이어서 올해는 본상을 거머쥐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링딩동 조조로 더블리트를 기록한 샤이니.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네, 지금 시상을 하고 있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음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렇게 저희 저번에 작년에는 신의상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김영윤 사장님, 정창하 회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SM 가족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너무만 많이 좋아주시는 샤이니 월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샤이니 여러분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